2022년 1월 2일 스타트워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뭔소리야? 거기 누구세요? 갑옷 잠깐만.. 여기 뭐야..? 엄청 세다.. 누구세요?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잠깐만.. 저러세요.. 저러세요.. 여기 계세요? 여기요 어디 계세요? 뭐야? 뭔 소리야? 저기요.. 잠깐만.. 뭔 소리야? 어디야? 아.. 잠깐만.. 뭐야..? 뭐야..? 갈치고.. 아.. 죄송.. 잠깐만.. 뭔 소리야? 어디야? 와.. 나 미쳐버렸다.. 여러분들 봤죠? 여러분들 혹시 봤어요? 여러분들 봤죠? 나 진짜 소름.. 진짜 посмотрите.. 미쳤어요 진짜.. 어르신.. 어르신.. 어디 계신거 같은데.. 뭔 소리야..? 끄는 내용yorsun 뭐..잠깐 뭐..잠깐 좀 disastrous 아타 rim 쓱록 쓱록 잠깐만.. 나 미치겠다.. 사진이든 뭐든 종이든 뭐든.. 여러분도 모르겠어요.. 저기 왜 있는거야 갑자기? 두 분이 계시죠? 어르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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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계세요? 잠깐만.. 잠깐 실례.. 아.. 추워.. 아.. 추워.. 아.. 추워.. 아.. 어르신.. 아.. 어디요..? 어디요..? 따라오라.. 따라오라구요.. 잠깐만요.. 어디에 계시는데요..? 어디에 계시는데요..? 어디에 계세요..? 잠깐.. 잠깐.. 잠시만.. 누구 있어요? 바닥에.. 죄송합니다..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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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제발 나가세요.. 잠깐만.. 사신들이.. 사신들이 있지? 아아.. ................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